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K4투자증권 최연기 투자 전략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연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복귀를 했는데 지난주에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전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양호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괜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8월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라는 발언 이후에는 결국에는 좋은 경제 지표가 오히려 나쁘게 해석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8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보다 그리고 또 전월보다 좀 다소 개선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면서 돌고대는 연준의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재차 확대가 됐고요. 미국 채 신념물 금리 같은 경우는 3.3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년물 단기 금리 같은 경우도 3.5%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9월 FOMC 회의에서의 자이언트 스텝 3개월 연속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점이 결국에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가 다시금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투자 심리 좀 위축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뚜렷한 어떤 증시의 반등 모멘텀이 확인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기존에 사실 인지하고 있는 악재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이런 악재가 악화 위로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좀 어떤 뚜렷한 어떤 반등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이뤄질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럽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8일에는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사실은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 유로존의 상황이고요. 지금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죠. 물론 표면적인 이유로는 어떤 설비의 보수를 위해서 가동을 중단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 내지는 최근에 G7에서 러시아의 석유라든가 석유 제품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거에 대한 어떤 반발 조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동절기의 어떤 에너지 수요 성수기를 앞두고 지금은 재고를 많이 쌓아 나가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 또 유로존 같은 경우는 가뭄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반적인 원전 전력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의 어떤 둔화가 되는 속도 자체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9%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이번 통화조치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나가르트 총재를 비롯한 일부 ECB의 어떤 구성원들은 사실은 50BP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미 연준의 기축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 그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누구심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유럽 증시의 어떤 약세 특히 또 유로와의 약세 압력을 높이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특히 신흥국 증시에는 상대적으로 달러와 강세 요인이 커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악재로 해석될 그런 여지가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투자자분들 이런 상황들 잘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